모든 분들 나쁜 애건 다 불러가고 우리 자기 거창에 오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1년 12달 365일 가정 가정에 우아 놓고 동쪽으로 가시면 제수 소망 이루시고 서쪽으로 가시면 무병장 소화시고 남쪽으로 가시면 조원 축출이시고 북쪽으로 가시면 모든 분들 하여튼 행복만 가득하시라고 여기 있는 그 지각설이가 하나님 전 부처님 전 천지신령님 전으로 모든 신전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여러분들 항상 아프지 말고 항상 도움보다는 나의 건강에 최우선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쉬고 좋구나 쉬고 쉬고 좋다 우리 가족 우리 우리 인치방 여러분들도 건강하셔야 돼요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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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저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각설이 동반타를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지도 않고 지도 왔소 이왕이면 이래매도 정승판석 하자는데도 발도나 감산마다 시공 도나 구내에 팔려서 각설이 동호 돌아가네 지리고도 지리고도 자리한다 에헤리라 풍바 자리한다 내 선생이 누구실까 날 보다도 자리한다 시전서전 인건든가 시컥에게도 자리한다 앉은 고리는 동골이요 정은 고리는 웃고 뛰는 고리는 개고리요 나는 고리는 개고리 한 발 가진 깍귀는 두 발 가진 깜마 세 발 가지는 동동기 네 발 가지는 닭나귀 기름통이라도 처먹었는가 미끈미끈미끈미끈미끈 자리하고 막걸리통이라도 처먹었는가 걸쭉걸쭉 고객이도 자리한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나라는 평통한 옹토흐가 기하이요 높은 데 가면 환치되고 낮은 데 가면 종이 된다 봄이 돌아오면 소를 모아서 윗돈 아랫돈 갈아주고 씨를 뿌려 덮어두니 에로와 좋구나 싹이 튼다 가을이 오면 수수하여 오곡백과를 쌓아놓고 아들딸 상남매가 봉기종이 부여한 자 백살 봉밥이 맛있구나 영주 가까우는 돈이 주자 아가씨가 많아요 정선장 해넘어간다 서산장 하늘곳다 영월장 공수리만구나 공주장 술 취한다 비틀비틀 청주장 부산하면 장을 치자 이리저리 가보자 이리자 색깔이 좋구나 엄청장 거창 아무나 거창장 울산에는 공장장 진도에는 동봉장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자 원통한 남부살건 내 원통장 늘 부실철 까먹은 내 환초장 잘하거든 방두쳐라 지금 까먹자 올라간다 올림바지 내려간다 내림바지 아휘바지 반바지 비티바지 순녀바지 주름바지 신사바지 헛달바지 청바지 혼반바지 여름바지 모시바지 가을바지 격바지 겨울바지 순바지 한복바지 몸배바지 영간바지 땅보바지 생성바지 나팔바지 일자바지 망보바지 질보바지 고정이바지 진짜 바지 공갈바지 이름바지 절음바지 날라리바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우리 형제 모두 여러분 인생살이는 고달 부여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빛나지만 슬픈 일도 싸우니 모든 일을 다 뺀기고 서로 서로 이해하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안과 두루두루 평화 없이 여기 있는 각설이가 하나님 전 부처님 전 앞으로 피납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만 가득하십시오 항상 아프지 마시고 돈도 저도 돈을 버는 입장이지만 돈보다는 우리 가족 아픈 사람 없고 집구석에 우한 없고 이런 분들이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관뇌동